그냥! 그냥! 이렇게 하면 돼서 더워요! 어?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커? 아잇! 오늘 백핸드 따다퍼라는 건지 알았나요? 네. 근데 포어핸드 따다퍼랑, 백핸드랑... 따다퍼랑... 저번에 백핸드 쇼포로... 저번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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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이스 두근비양이 낮은에... ! 요런 느낌을 알게 돼요! 이... Convenience! 네! 그러니까, 너로街는 너무 쉬는건이 아니라... 쉬는건... 엉... 아직 아 Xiaomi муж 씨... 그래서 지금 시합 Lic Toler, 당신은... 또 운동회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꿀쓰는 그릇과 관리의 기회를 얻어내는 것 같아요. 여러분은 운동을 준비하여 걸다가 나중에 지금 운동을 막 빨아진 것 같아요. 그런 운동을 풀어주는 것 같아요. 저는 운동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. 운동을 떨어뜨려는 게 아니라 자, 자꾸 살아가는 부분을 줄여요. 살아가겠습니다. 약간의 힘이 아깝게 해야 돼요. 이 부분이 움직임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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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처럼 이상한 거 아는 게 더 다르게 될 거에요. 더 높은 게 이러면 따닥을 못 찌는데 스윙은 핸껍 따닥을 찌는거에요. 그... 그... 다닥 그렇지 그... 그다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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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이... 털이 4 1 4 평소에 4 근데 이게 그냥 여기 찍다가 이렇게 없으시다고 기록하다가 상대가 깊게 찔릴 게 있잖아요 이렇게 발리가 안 되고 여기 기록하고 있어 그러면은 한 여우 힘 떨어지려면 짜장을 해야 돼 다 봐야 돼 어떤 형태인 거랑 하면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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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그렇지 이 정해져 어 어 어떻게 잘하는 짓은거 없네 그건 비싼 그리고 어디가 못바로 벙 그렇지 그렇지, 이런 느낌으로! 그렇지! 응? 그냥! 그냥! 이렇게 하면 돼, 뭘! 어, 그리고 옆에... 또! 또! 너 오빠 이런 거 있어! 근데 그렇게 늦지 않아! 그렇지! 여전히 되는 것 같아! 여전히 있으면 여전히 되는 것 같아! 너를 막 잡고! 어머, 저거 뭐야? 어머, 저거 뭐야? 그러면... 그... 하다! 이 배경을 많이 뒤져줘야 바라보는 게 많이 돼! 그... 오랫뒤이 있어! 막아! 쉬우면 돼! 네! 그... 그... 빨리 나와! 그렇지! 야, 이 배경을 빨리 해! 내 정신이 좀 더 나아줄게! 구너질을 하는 건 아니고, 잡으려고 해! 제 정신이 좀 더 나아! 짠!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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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좀 더 공격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? 저 cannot 가. 그렇죠! 만약에 진짜 스페이스 보고 가실까 나는 бытьentar 이모가 아래에다가 누가 About 이거랑 아프게임 아프게임 으아 자자자자 아프게임 깜빡 으아 아프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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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저 새끼가 첫 돌안 지금 발 좀 발라야 하고 운동 잘 봐야 하고 어디서 죽으면 어떤 일이야? 잡아야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잡아야 돼 그러니까 잡으면 어떻게 죽을 거야? 모든 속도를 내 거 딱 택정을 세다 드릴게요 나 앞에 가? 이 모든 속도를 머리가 너무 쉽다 그래도 앞에서 한 번 쉬기고 이기면 운동을 잘하는 거야 그냥 반만으로 그냥 저어 이렇게 치면 돼 근데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아 뭐 그렇게? 그러니까 택정을 안 하려는 기회가 그렇군요 이렇게 이렇게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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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